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뭔가 여러분들을 좀 많이 기다리게 해드린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많이 기다리셨나요? 많이 기다리셨군요. 일단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여기 앞에 분들이 지금 조금 힘드신 것 같은데 뒤에 분들 한 발짝씩만 좀 뒤로 불러놔주실까요? 괜찮아요? 여러분 괜찮으신가요? 일단 여러분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서 진우 형부터 한 명씩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윤호, 김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첫 행사 스케줄인데 그죠? 가을 가을의 첫 행사 스케줄이죠? 화이팅! 파이팅! 파이팅! 자, 민호씨 인사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기다려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윤호 송윤다입니다. 네, 지금 정신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오늘 이렇게 또 이 밤을 즐기기 위해서 와주신 여러분들 지금 안전사고 유의해 주시고 오늘 또 남은 무대 같이 재밌게 놉시다. 준비되셨나요? 네 오케이, 렛츠 기브. 아, 근데 하나 물어볼 게 있는데요. 여기 피어싱을 하셨는데 네, 입술에 네 발음이 조금 새는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아뇨, 피어싱은 은단입니다. 아, 은단이에요? 아, 은단을 하나 여기다 달고 오셨나 소개해주세요. 네, 저희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윤호 리더 강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까 진우 형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 장한대학교가 또 저희 가을, 가을 행사의 첫 행사 스케줄입니다. 여러분! 처음이 장한대입니다! 일단 날씨도 쌀쌀해졌는데 이렇게 장한대 학생이 여러분들의 기운 받아가지고 이번 가을부터 겨울까지 정말 따뜻하게 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재밌게 즐겨주세요! 자, 승훈 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마지막 멤버니까 가장 큰 소리로 호응해주셔야 되요. 아시겠죠? 안녕하세요, 위너 이승훈입니다! 장한대 첫 번째 저희의 대학 축제인데요. 가을 계절에 생각보다 반응이 너무나 뜨겁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면은 지금 모든 학과 주점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데요. 저희 위너가 아직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뜨거운 함성으로 저희 위너의 마지막 공연을 즐겨주시냐에 따라서 저희 위너가 남은 곡만 하고 집에 갈지 공연이 끝나고 우리 학과 주점에서 막걸리를 한잔하고 갈지 여러분들의 함성 저기 뒤에 계단에 계신 학생 여러분 외부인 여러분들의 함성에 따라서 저희 위너가 오늘 밤 어디서 쓰러져 누워잘지 정해지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전혀 얘기 못 듣는 얘기인데요. 지금 혼자서 네.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큰 호응으로 위너와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마무리 아 마무리 마무리 된 건가요? 아 예 마무리 된 거랍니다. 네 저희가 이제 다음으로 노래 또 한 곡 들어 드릴 텐데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일단 지금 조명은 지금 저희를 향해서 이렇게 비추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조명을 또 손에 쥐고 계세요. 그 손에 쥐고 계신 조명들을 켜주시면 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의 휴대폰 이렇게 드릴 텐데 bild